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저는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여름방학, 여름방학 다가오고 있어요. 그죠?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이 여름방학을 잘 100점, 100점짜리로 보낼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.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들, 2학년 학생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. 아시겠죠?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은 그 어떤 누가 보더라도 야, 너 여름방학 잘 고냈구나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. 오케이? 그리고 이제 저를 겪어보신 분들은 다 하시겠지만 뭐 제가 뭐 장하고 복잡한 설명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? 그냥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만 딱딱딱딱 이렇게 탁 정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. 오케이? 자, 고1, 고2. 저의 그림입니다, 여러분. 잘 가시게. 자, 보시죠? 여름방학 동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분들 하나만 잘해서 성공해요.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분들은 두 개 다 하셔야 돼요. 그럼 뭘 하나하고 뭘 두 개 해야 되느냐. 두둥탁. 예, 단어랑 기초문법 독해. 자, 1번, 2번이거든요. 고1 분들은 솔직히 물론 마음적으로는 이거 두 개 다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잘 봐요. 이 여름방학, 방학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, 여러분? 예?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잖아요. 그냥 어영부영 그냥 뭐 어버어버 하다 보니까 방학이 지나가 있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단어도 안 하고 독해도 뭐도 안 하고 문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?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예? 학원 다니셨다고요? 그렇지 뭐 학원 다닐 수 있지. 하지만 여러분들 학원에서 진짜 제대로 하십니까? 제가 본 파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생분들은 어때요? 학원에 그냥 다니라니까 다니고 막 그냥 수업도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러고 집에 가시잖아요, 솔직히.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그렇다니까요. 그리고 맨날 뭐 학원에서 막 단어 시험 같은 거 보잖아, 맨날. 그러면 뭐 집에서 막 외워본 사람 제대로 있어요. 별로 없잖아. 그래가지고 맨날 막 집에서 그냥 띵아띵아 놀다가 이제 학원 딱 갈 때쯤 되니까 어? 좀 이따 단어 시험 본다 하고 막 단어 시험 막 그제서야 막 떠들어 봐. 그러다가 이제 이것만 해도 다행이지. 학원 와가지고 이제 수업 끝나고? 아니야. 수업 끝나고도 아니고 수업할 때 중간중간에 단어장 본다니까 이렇게. 좀 이따 시험 봐야 되니까. 이것도 못하면 나무니까. 수업 제대로 안 듣고만 단어만 이거 봐. 그리고 선생님들이 야 너 이분도 수업 시간에 너 왜 단어 보고 있냐? 너 빨리 집어넣어. 어? 이런 소리나 듣고. 그러다가 그냥 수업 끝나고 나서 어? 야 얘들아 이거 빨리 외워야 집에 갈 수 있어. 해가지고 뭐 미치지 막 단어. 막 숱셔가 넣어가지고 시험은 그냥 겨우 딱 쏟아내듯이 보고 그러면서 아우 통화했다고 집에 가고 단어는 머릿속에 남은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까먹잖아요. 여러분들. 이게 현실 아닙니까? 제 말이 틀렸어요? 예. 제가 이거 여러분들을 이렇게 학원에서 막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던지. 예. 그러니까 여름방학은 뭐다? 아무것도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뭐 하나라도 하시잖아요. 주체적으로.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말고. 막 학원에서 막 시킨다고 하니까 막 하는 거 말고. 자기가 주체적으로 하나라도 하시면 성공입니다. 여러분들. 아시겠어요? 예. 뭔 말인지 아시죠? 네. 고1은 하나. 고1은 두 개. 아시겠죠? 근데 이제 고1 분들 중에서도 이거 다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. 제가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. 알았죠? 자 그러면 단어를 어떻게 할 거냐. 뭘 어떻게 해. 일단 외우시면 돼요. 근데 제가 이제 플랜을 짜드렸어요. 여러분들 보통 방학이 이번에 한 4주 정도 되더라고요. 4주 내외. 4주가 좀 못된 학교도 있고 더 넘어간 학교들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28일을 그냥 딱 기본값으로 잡고 플랜을 짜드리는 거예요. 내가 만약에 하루에 30개씩 외운다. 840개. 40개씩 외운다. 1120개. 50개씩 외운다. 1400개. 60개씩 외운다. 1680개. 하 여러분. 보통 이제 1400개, 1680개 이 정도 외우시는 분들은 물론 단어장이 좀 볼륨이 단어장마다 다르지만은 보통 한 권 정도에 해당할 수 있는 양이에요. 이 정도 외우시면. 알겠죠? 보통 요즘 얇은 책은 1200단어, 두꺼운 책은 2000단어 이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이상으로 하시면 보통 통상 한 권 정도가 거의 끝나는 정도입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, 각자가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이 네 중에 뭐 하나만 꾸준히 4주 동안 하시면 무조건 성공이니까요. 그냥 부담없이 골라주세요. 그냥 부담없이 골라주세요. 이 중에서 골라주세요. 30개도 괜찮아. 알겠죠? 선생님, 근데 솔직히 하루에 60개씩 어떻게 외웁니까? 이건 너무 많아? 이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? 억지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단어장, 단어장 선정한 것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막 아무것도 몰라. 단어장을 봤는데 내가 모르는 단어들 천지야. 이런 단어장은 좋은 단어장이 아니에요. 이런 건 빨리 지치고 빨리 포기하게 되고 내가 뭐 하나 싶어. 잘 외워지지도 않고. 그래서 단어장을 선정할 때 꿀팁인데요. 여러분들이 딱 단어장을 딱 보시고 어, 그래도? 아, 적어도 한 30% 정도는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들어있는데? 하시는 그런 단어장이 좋은 단어장이에요. 아시겠습니까? 그래야 돼. 그래야 사람이 포기를 안 하고 뭔가 속도도 붙어. 봐봐. 생각해보세요. 만약에 이제 60개를 외운다고 그랬어, 하루에. 그러면 60개 중에서 30%를 이미 알고 있다고 그랬지. 그러면 6, 3, 18. 18단을 알고 있으니까 2, 4. 그럼 실질적으로 외운 단어 개수는 몇 개야? 42개가 되는 거야. 줄잖아. 하지만 이 그래도 단어장에서 이제 단어장 기준으로는 60단어를 외운 거니까 뭔가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성취감도 있고 어, 그래도 내가 속도감비 60단어장 나가고 있다. 좀 이런 정신 승리를 할 수가 있어요. 여러분, 공부에선 정신 승리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. 오케이? 내가 비록 60단어를 외웠는데 그중에 원래 아는 단어 30개였어. 그렇다더라도 아, 나 오늘 60개 외운 거야. 이렇게 하세요. 응, 이러면 또 기분도 좋고 막 성취감 좀 뿌듯뿌듯하잖아. 그치? 응. 따라서 이런 단어장을 고르셔라. 이래야 여러분들 포기를 안 하시고 꾸준히 할 수 있다. 성취감 느끼시면서. 아시겠죠? 그리고 여러분들 단어 외울 때요. 제가 꿀팁만 알려드릴게요. 그... 이게 막 단어장 붙이는 분들 보면 이제 그냥 책을 보고 이렇게 외우세요. 외워지겠습니까, 여러분? 안 외워져요. 아, 물론 외우실 수 있겠지. 사람마다 다르니까. 근데요. 여러분 단어는요. 진짜 일단 적극적으로 막 능동적으로 이렇게 막 발광을 하면서 외워야 잘 외워져요. 오케이?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써먹었던 방법은 뭐냐? 제발.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죠. 그... 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수업 시간 직전 한 5분 전에 막 이러고 막 다 긴장해서 이러고 있어. 아, 시험 잘 봐야지.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기서 공부 잘한 애들이 야, 선생이고 그거 강조했었어. 야, 이거 시험에 나온다더라. 그래 갑자기. 그러면 애들이 다 다르가야. 아가지고 야, 뭐...뭔데? 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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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? 내가 뭐라는 거야. 어, 이거 묻어 외워야 되네? 나는 시간 한 3분밖에 안 남았죠? 3분 Division 시험 봐야 되죠? 야, 이거 나온대? 진짜? 진짜? 하면서 막 미친듯이 막 따다다디디따 하면서 외우지. 초인정의 힘이 발휘돼서. 그러면서 시험을 딱 봐가지고 어, 그거 어디 나왔다? 어디 나왔다? 어디 나왔다? 하고 바로 써버리잖아. 맞잖아요? 이런 원리를 이용하셔야 돼요. 단어를 외울 때도. 그러니까 세워라, 내워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봐요. 여러분들 단어장 한과가 있다고 쳐요. 30단어. 거기서 여러분들 잘 모르는 단어 있지. 그걸 형아펜으로 체크를 해놔. 이렇게 딱 찍찍찍찍찍 해놔. 어? 찍찍해놔. 그럼 이제 한과에서 예를 들어서 한 스무 단어를 모른다고 체크를 했다고 치자. 그죠? 그럼 이때 시간을 재는 거예요. 뭐 저 같은 경우는 5분을 선호했어요. 5분. 나는 5분 동안 타이머를 맞춰놓고 이 18단어를 내가 반드시 외우겠다. 그럼 이제 5분 딱 타이머 딱 시작하죠? 그럼 미친 듯이 애플 사과, 애플 사과, 애플 사과, 애플 사과, 애플 사과, 애플 사과. 바나나, 바나나, 바나나 아니구나. 자, 뭐 플럼, 자두, 플럼, 자두, 플럼, 자두, 플럼, 자두, 플럼, 자두.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. 5분 동안 시작할 수 있는 건 다동하는 거예요. 마치 5분 뒤에 실험을 봤을 때 하나라도 못 맞추게 되면 이게 막 누가 막 몽둥이로 나를 때릴 것처럼 이렇게 할 것처럼 이 극한의 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초인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한번 외워보세요. 외워진다잉? 진짜야, 진짜야. 단언 여러분 세월에 대와를 하면서 막 무슨 막 30분, 40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. 그냥 짧고 굵게, 짧고 굵게, 짧고 굵게 치고 빠지고, 치고 빠지고, 치고 빠지고 그렇게 외워야 돼. 아시겠죠? 이렇게 하면 진짜 외워진다잉? 진짜 빠르면 진짜 5분 안에 막 20개 외워버려요. 진짜. 물론 그게 단기 기억이겠지. 그럼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됩니까? 잠깐 쉬었다가 또 복습하시면 돼요. 다시 한번. 그렇게 복습한 3, 4번만 하잖아요. 그래봤자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? 20분? 땡.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은 정말 오래 가게 돼요. 꼭 한번 해보세요. 진짜. 절실하게. 막 누가 막 쫓아오는 것처럼 막 이걸 외우지 않으면 그 초인적인 힘을 짧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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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휘해서 외워보시기 바랍니다. 효과가 분명히. 진짜 한번 해봐요. 해본 사람들은 알아, 이거. 진짜로. 맞죠? 네. 아무튼 단어는 이렇게 하고 꾸준히 잘 외워주시고요. 자,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기초 문법이나 독해 이런 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. 자, 일단 방학이 더 짧잖아. 한 달밖에 안 되잖아. 근데 방학 동안에 뭔가를 딱 하나 끝내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자, 15에서 20강 정도로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법이나 독해 강좌를 찾으세요. 저 포함 다른 선생님들 다 있으세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막 문법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있고 선생님들만 다 있으시단 말이야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만 따져보시고 막 남들이 막 야, 그냥 이거 좋다더라. 이거 들어봐. 이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주체성을 발휘해가지고 스스로 한번 찾아보세요. 막 맛보기도 조금 들어보시고 그렇게 찾아.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? 들어. 근데 이제 저의 추천은 월, 화, 목, 금, 토 중간에 삐어있죠?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복습만 하세요. 알겠죠? 복습만. 아무것도 하지 마. 시간이 남아도 그냥 복습만 해. 그럼 복습만. 미친 듯이. 알겠죠? 월요일, 화요일 했던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목금 떼던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네, 그것만 하시면은 일단 사주니까 적어도 요 플랜대로 따라오면 열여섯 강짜리는 무조건 끝나잖아요. 만약에 내가 20강짜리 했다고 하더라도 한 일주일만 오바되는 것 뿐이에요. 그 정도면 끝낼 수가 있는 거지. 뭔 말인지 아시겠죠? 그렇게 해서 막 삼사십 강짜리 고르는 게 아니라 물론 뭐 비타민처럼 이렇게 하루에 한 강 뭐 이틀에 한 강씩 꾸준히 듣는 그런 그렇게 좋은 강좌도 있는데 일단 우리 방학 동안에 뭔가 좀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 하나 내가 끝냈다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걸 한번 골라보세요. 아시겠죠? 음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강좌를 찾아서 듣다 보면은 어차피 그 아는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해라 저런 식으로 가이드랑 다 주시잖아요.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하세요. 그죠? 음. 얼마나 편해 그죠? 자 이렇게 해가지고 딴 그럼 봐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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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방금 제가 단어 얘기 드렸고 지금 기초원법 독해 얘기 드렸죠? 고1은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하세요. 그럼 무조건 성공이에요. 물론 두 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. 고등학교 2학년 분들은 다 하셔야 돼요. 다 해야지 이제. 고3 되는구만 이제. 그쵸? 네. 화이팅. 자, 그 다음에 이거 추가. 이거는 솔직히 이거 좀 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추가. 아, 선생님 뭐 하나만 하면 된다면서요. 아,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, 여러분.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건데. 맞죠? 네. 이게 뭐냐. 하루 일찍은 해석 훈련이에요. 보세요. 어렵지 않아요. 일단 작년, 재작년 학평시험지를 준비를 하세요. 아무거나. 뭐 작년, 재작년 아니어도 상관없어. 무슨 뭐 2020, 2019, 2018, 2017. 아무 학평시험지를 준비를 해요. 여러분들이 그동안 안 봐봤던 걸로. 그죠?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한 지문씩 해석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제 학평 앞에 17번까지가 듣기고 18번부터 45번까지가 독해잖아요. 근데 이제 지문을 세워보시면 다 해서 25지문이에요. 물론 중간에 뭐 도표도 있고 안내문 같이 조금 안내문은 특히 좀 쉽죠. 그런 지문들도 있긴 있는데 그것도 다 해 그냥. 알겠죠? 학평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의 모든 지문을 한 번 정확하게 해석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. 도움이 크게 됩니다. 여러분들. 아시겠죠? 그리고 또 막 좀 유형별로 조금 잘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나 유형별로 잘 나오는 그런 표현들, 문장 패턴들이 있잖아요. 뭐 특히 뭐 도표라든지 안내문 막 이런 거 막 있잖아.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해봐야 돼. 아무리 에이 이건 정답률이 높은 문제니까 이건 솔직히 안 해도 되지 않나요? 그거 아니에요. 다 한 번 해보세요. 하루에 한 지문씩 오늘은 18번, 내일은 19번, 그 다음날은 20번,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. 마지막에는 41, 42, 마지막에는 43부터 45번, 그 장문 독해 이렇게. 그건 좀 양은 많겠지. 하지만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에. 그죠? 그러면 하루에 한 지문씩 해도 벌써 한 달이면 끝나잖아요. 25 지문이니까. 맞죠? 어.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? 자, 보세요. 노트 같은 데다가,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18번, 그러면 영어를 써. 한 문장. 그 다음에 여러분만의 해석 한 문장을 써. 그 다음에 또 영어 문장을 써요. 우리말에서 한 문장을 써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노트에도 예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럼 또, 아, 선생님. 아, 영어 쓰고, 영어 쓰고 하는 거 좀 너무 비효율 아닌가요? 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영어 문장도 이렇게 생각 없이 쓰시지 마시고, 뭔가 좀 독해를 한다, 아니면 내가 좀 발음을 해본다는 생각으로, 이렇게 좀 한 땀 한 땀 열심히 한 번 적어보세요. 영어 문장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영어 공부에서 중요해요, 여러분. 아, 진짜로. 그러니까 생각 없이 적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, 뭔가 좀 하나하나 스펠링도 생각을 해보면서, 하나하나 어떤 구조를 생각해보면서 이렇게 영어 문장을 적어본다? 이거 도움 많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렇게 해가지고 한 지문씩, 한 지문씩 해가지고 딱, 어, 25일째 되는 날에는 장문 독해까지 끝!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제 해석을 했는데, 아니, 내가 한 해석이 제대로 된 해석 맞아? 모를 수 있잖아.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아니, 저희 학평 강좌가 다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역시 저 포함, 모든 선생님분들께서 이 학평 변형 강좌 같은 게 있어요. 학평 변형 강좌에서는 좀 지문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시고, 다 해석해 주시고, 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짚어주시거든요. 저 포함, 알겠죠? 그래서 그런 거 맞는 거 하나 선택을 하셔가지고, 여러분들 학평 시험지랑 일치하는 연도와 월을 하셔가지고, 이제 해석이 잘 안 된다? 그때그때 조금씩 찾아가고 들어보세요. 그러면 이제 딱 확실하게 내면화가 되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 지문에 나오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들도 잡히게 되고, 뭔 말인지 아시겠죠? 네, 이렇게 해서 한번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치, 여러분? 이거 못할 사람 있습니까? 아무도 없어요. 아, 진짜로, 진짜로. 뭐 제가 뭐 고1은 하나, 고2은 뭐 두 개 하라고 했지만, 고1 분들이곤 제가 봤을 때 중3 분들도 이거 다 알 수 있어요. 아시겠죠? 네, 그러면 여러분 여름방학 성공적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요.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인강도 열심히 들으시지만, 또 학원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? 학원 인강 병행하시는 분들은 학원 수업 똑바로 들으십시오. 알았지? 아, 그리고 단어도 좀 집에서 잘 외워와요. 맨날 그 학원 와가지고 막 외워보고, 수업시간이 외워보다 걸리고, 그러지 말고, 알겠습니까? 네,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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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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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